이번 순서는요. 민재 시행을 합니다. 그리고 나도 울고 봄 따라 돌다 어지러우면 그 자리에서 쉬었다 가자 잠시 왔다 가든지 나그네 일새 못하려게 청춘만 가네 돈도 좀 그 놈의 돈이 무엇이길래 개도 안 가는 또 있더라 청년 마련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백년도 못 사는 것에 백년도 못 사는 것에 오! 백년도 못 사는 것에 보내 속고 사랑에 속고 속고 사는 인생인데 세상 사리가 힘을 길때려는 한 잔씩에 실었다 가자 한 번 왔다 다른 세상 별거 있다냐 하루숨길 보고보면 돼 죠 돈 너도 그 놈의 돈이 무엇이길래 걔도 안 갚는 건 있더라 거기더냐 명예더냐 아니면 권세더냐 밝게 내리긴 손인 것을 거기더냐 명예더냐 아니면 권세더냐 할 때는 희선인 것에